형 급해지면 안돼요 급해지면 안돼요 형 급해지면 안된다니까 이거 아 열받아 근데 Q가 빨리 잡힌다 참 시원하게 비가 오 전주구장 쌍방울에서 전주구장 좋아좋아 디키? 아래에 디키 자기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침착하게 합니다 팔꿈치 떴어요? 쭉 쭉 맞습니다 아 지렸따리 아 지렸따리 이거 만들어가죠 이제 맥은 쳤어요 커터는 맥은 쳤어 형 번트하면 제가 불려드릴게요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소극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아 이거 스몰볼 가야되는데 일로쪽 일로수가 아웃입니다 아웃 더블플레이 여기서 더블플레이 자기 스윙을 하지 못하니까 저러는 겁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왜아이 높게 아 이거 개머네 중연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김광림 어 김광림 컨택 극장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성형제스 방금 쭉쭉 뻗습니다 깨끗한 안타 자 아주 견뎀을 맞추는 능력은 최고죠 저 노리고 있어가지고 주는건 안돼 살짝 벗어나는 공 볼입니다 주자 뜁니다 센터쪽 오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암터 주자 싸우고 있죠 하하하하 안뛰고 진짜 쌌죠 아섭순 나왔어요 아섭순 처음부터 나갑니다 조규제 누구예요? 비오는 날에는 조규재 비의 남자 윽박지릅니다 윽박지르거에요 윽박지르기 윽박지르기 배트가 너무 늦었어요 스윙 소수적 정말 대단한데요 세이비네요 스윙 슬라이딩했어요 플라인줄 아셨나보네 이게 스트라이크 처리해주세요 카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리크 주자 도루 시도 카자 공을 잘 보내 세이브 주자가 도루에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견제가 오지 않을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 자체로 오 나이스 홈스틸 홈스틸 날 빙다리 핫바지로 보셨네 홈으로 아 릴리가 왜 이렇게 넓어 이게 저까지 오나요 설마 안가져 렉이 아싹 있네요 바깥쪽에 꽉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저 네 아 안잡아주네 렉이 렉이 있어서 아 렉 세시만 플레이가 잘 안나오는데 그냥 보내놔요 스트라이크 저분들도 늦게 치시네 크게 한방울었는데 방망이가 헛도네요 삼진환 1점이나 해떴어 우리 원우형 해떳는데 저분이 오른쪽 구석 상위를 이구 안에 던지시더라구 아 이번에는 안 던지시더라구 아 들어오나 어 넘어간다 간다 아 승부를 한번 볼게요 승부를 못해요 아 까비 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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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더 좋잖아 중중중이자 아 좋다 아 역시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한타 컨택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얍시다 바꿉니다 과감하게 바꿔 어 여기 작으니까 응 2 3 4 3 2 3 3 3 2 동생이 감독이 짧은 수행을 했을텐데 형 급해지면 안된다니까 이거 아 열받아 아 속상해 진짜 형 아이디를 떠올리세요 내가 한 점으로 말할테니까 한 점씩 따라가자 하나씩 가자 잘 골랐어요 볼 카라부리 산신 어디야 멀리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타일을 더 높일 수 있겠어요 전진수비하고 후진수비하고 이런거 있었는데 아 시프트 타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타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아 아 아 지금 공인은 배트가 나와야죠 아두치다 개 오랜만이다 아두치 아 나이스 커브 스트라이크 롯데에 아두치 아 너무 빠졌어요 볼 아 빠른 돌출이군요 스트라이크 끝에 탁 걸친거 살짝만 미쳤다 유행구 참 좋았죠 우수 싸움에서 이겼어요 세스니 가자 공을 잘 보네요 쭉쭉 뻗습니다 우수 싸움의 최강자였죠 우수 싸움의 최강자였죠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이걸 칠 수 있을까? 벌 인데요 tool 여기를 그러는다 boy 버는 너클은 너클이잖아 이제 너클은 그냥 컨택 풀고 치면 된다던데? 아아 가볍게 센터쪽 높게 가볍게 가볍게 아 너무 빨라 오즈원 경기 지배합니다 오즈치지 상루! 아저씨 안녕하세요 근데 이마에 총 맞으신거에요 아 이거 내가 Mustnake 야 들왕 외 dissemin 주세요 geworden 아 조일걸 중견수가 기다리고있네요 아웃입니다 구독감사합니다 굿대오 허어 극상 리콜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히트 마스터 미쳤다 히트 마스터 희마 살짝 벗어나는 공 볼입니다 빠르게 한번 가는척하면서 느리게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넌 절대 타임이 못잡는 공을 던지죠 빠르게 바로 그냥 쑤셔넣쳐 아아 주인구를 날이 빗나갔네 일루쩍 일루수가 잡습니다 배우형 느린공이 약하네 네 저것도 믿음해야하고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요쪽으로 던져오고 이건 휘두를 수 밖에 없죠 맞춰잡기 그렇죠 스트라이크 어 뭐야 펜스 맞추기 맞추기 아니 뭐 이렇게 빨라 윤격수가 아니 이렇게 이렇게 구장이 좁으면 엄청 센 안타 라인드라이브성 치면은 펜스 맞고 다시 돌아오겠는데 볼입니다 볼 훅하면 넘어가겠네 펜스 맞고 돌아오겠는데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Micro 각부 1니다 아 여쏘 아 ARLEX RODRIGEZ 겁나죠? garde 잘 참아버 pensando 아, 안걸리죠 아, 디키 오래가네 안걸리죠, 안걸리죠 네, 디키 이제 내려올 때 됐어요 제트마스터 너클마스터네 너마 강한 타구 왜 왔죠? 파워가 제일 쌓이죠 에이스가 좋습니다 자, 우리가 맥 이어가면 돼요 맥 이어갑시다 맥 이어가면 됩니다 형 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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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멀리만 치면 돼 멀리만 치면 돼 멀리만 치면 돼 멀리만 치면 돼 짝 będę 아, 형 적당히 멀리 치 Probably 너맞아요 넘겨버렸네 그냥 멀리 치질하니까 미안해요 강 x2 김광연 편하게 하자 광연이 왔네 너무 빠졌어요 골 슬라가 역시 김광연은 편하게 하자 편하게 합시다 수비수가 잡습니다 윤요섭 같은 팀이었죠 잘 골랐어요 볼 헬스케이였기때문에 헬스케이였기때문에 어 걸렸죠 요고 아 아 이러면 패전의 책임이 저한테 왔네요 페티트방패 또 나왔어요 페티트방패 폐방패 여긴 한 2패 쌓았나 아 아 이거 이기고 가야돼 물 마시고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이거 타이밍 뺏는 자 절대 못 치죠 오우 쿼터 타자의 허를 제대로 찌르는 내용 배틀을 휘두리지도 못하네요 박상철 떴죠 못잡을 수 있어 스피드 상이면 못잡더라고 이거 어떻게 잡아야되나 점프에서 잡아야되나 뒤로 넘어가게 안하고 점프에서 어떻게 잡아야되나 원 바운드 처리 바로 떠서 이게 투구 다양성 패치할때 나왔던 어 나이스 공구치 공구치 상당히 좋네요 뛰는거 조심 뛰는거 조심 볼입니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아 아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소리야 너? 개정신없어 소리야 좌측에 높게 떴습 아 급해요 좋겠어요 보리였어요 수리수가 처리합니다 너무 앞서서 지금 다쳐버려가지고 짝뱅 짝뱅 다자 자기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잘 골랐어요 볼 한가운데 공을 그냥 보네요 스트라이크 어? 다자가 꼼짝도 못했어요 저게 왜 이렇게 꽉 껴요 저게? 높았는데 아 바람이 바뀌고 있다 위험하다 맞으면 넘어간다 아 자 자기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유일구를 한번? 그렇지 노리고 있네 저기 아래쪽 여기서 그러면 절대 못 치는 공 맥커터 아아 나이스 커터 공 끝이 상당히 좋네요 홈프레이터 근처에서 무브먼트가 상당히 많아요 오해가 원래 제일 위기거든요 스트라이크 저게 뭐지 좋겠네 왠지 바깥 이쪽 노리고 있을거같죠 아아 아아 오해가 감이 되돌아온거 같은데요 맞춰 잡는거까지 보니깐 감이 돌아왔어요 약간 살살 던져 타이밍 뺏고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이걸로 타이밍 너무 빨리 휘두르는 스윙입니다 여기서 아래? 이런거 어떨까요? 뭐죠? 빠른공! 아아 까지 속았는데 그렇다면 이런건 어떨까요? 어떤공이죠? 속고쳐오르는 쭉쭉 뻗습니다 속고쳐오르는 안타 속고쳐오르는 안타 공을 잘 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격을 하려면 예측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도전 뭐 보너스 자기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강한 타구 가방이 DM сам 골입니다 골 그런데 laughter 골! 골입니다 골 골! 살짝 빠졌나요 골 골 tio ec 강졸라 미쳤다니까 anner 정대영 아 이거 이건 잡지말자 이거 잡지말자 친구야 어플을 쳐 페티트 요구만 보면 퀄리티 스타트 타이밍을 못 잡네 스킬 파이팅 파이팅 아 나이스 체인저 중견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아웃입니다 기모 감독 기모 쌍방울 기모 나바로? 앞잎발이 쏙 빠져요 삼성 네베로 타이밍 뺏기 타이밍이 쏙 빠져요 공이 슬금 슬금 기어오거든요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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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공은 언제쯤 올 것인가 빠른 공은 절대 못 치는 공 아 절대 못 치는 공 타이밍 커터 힝 전체 슬금 살짝 벗어나는 공 보울입니다 아 이 멘치에서 기다리라는 사인 나왔나요 정대현 신컷 대구 카자 손도 못 뜨네요, 스트라이크? 카자 골고루가 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삼진이 나오네요 자신있게 휘둘려야 합니다. 저런 수익은 곤란해요 왜 아예 높게? 중견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카자 골고루 공 반개 찬 골이네요, 골고루 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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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광림이 형 나왔어요. 자, 이거는 한 대 맞을 것 같죠? 하자, 잘 참았어요. 볼입니다. 광림이 형 지금 보라색빛 띄우고 대놓고 놀이였거든요. 홈런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트라이크 조언 살짝 펼칩니다. 스트라이크! 영북이 상승했어, 독종이라. 타이밍 뺏어서! 나이스! 아, 진짜 잘하는데? 몰라요, 아직도. 요고, 요고, 요고! 한 번! 와! 구투! 이건 속았어, 이거 완벽히 속았어. 농락 당했어. 바로 해. 오른쪽에 빠른 타구! 아, 좋았다, 좋았다. 아, 미쳤네. 빠질만 했는데. 틈이 없어. 게임을 어떻게 만든거야? 문기련. 강한 타구 외야쪽! 아, 진짜 왜 잘 치는데 자꾸. 타이밍 남았네. 정성훈. 몸쪽 오더라고. 아, 바다주 빼네. 바깥쪽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아웃! 아, 오늘 볼이 상당히... 우리 공격은 좀 짧은 것 같아. 이번 타적 상당히 기대가 돼야. 네, 벌써 돌아왔어. 강한 타구 외야쪽! 슬라이크! 아, 나이스! 지어! 침! 캡틴! 지어! 지어! 아, 깝든 굿! 캡틴! 지어! 아, 드디어 자난. 요고, 요고 어떻게 칠까요? 센터쪽 높게! 아, 지어! 아, 이건 겉맛. 이건 겉맛이야. 그냥 슬라이딩하면 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몬의 사기를 도둑기 위해서 다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아 이게 패티트의 왕급조절을 못당하네 이거 봐 스크부에서 기연들iley죠? 빠른볼 기다리고 깨져 절대 못치는 공? 절대 못치는 공! 아아아아악!! 그냥 사뺐죠 질렸다 어깨를 좀 덜어드려야 되는데 기대가 되는데, 웅기련 그냥 그 자리만 되죠? 강한타하고 센터! 아, 중견수 정면이네요 이거 막으면 우리 이김? 아니요, 한 번 더 막아야지 쭉쭉 아, 이거 끝나고 막으면 아, 이거 끝나고 막으면 슈퍼소닛 쭉쭉 뻗습니다 아, 잘 찾는데 맞게만 바라보니 아니야? 오늘 1타수 1안타 형 부탁드릴게요, 긴장하지 말고 1회, 3회, 3회 3회, 3회 2개 남았어, 2개 남았어 2개 남았어 워아웃, 워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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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ón 세이브, 세이브, 리베라, 리베라 세이브, 세이브 리베라? 마리아노 리베라 나옵니다 개전, 까죠 리베라거든요? 1점 차니까 3루 강승! 한타정만 해도 되지 그냥 이렇게 경기가 끝나요 버스 잘 탔습니다 이것이 오늘 승부를 역조로 만든 것 같네요 스플리터요 원수 카드 세트에 자는구나 아... 드디어 자는구나 아 드디어 이겨버려